목사님 같이 말씀하시네? 네 먼저 경치를 한번 보고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경치 먼저 찍게요 외부에도 우리 마스크를 좀 마스크 보셔도 되는데 마스크 벗으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인물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어 어디가 사진 찍어드릴까요? 사진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쉬어 빨리 와 어디가 화장실 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